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광주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야만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안대국에 박영우 목사님께서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사실 저는 목표에도 바쁘고 교회 지키기 바쁜데 나라가 너무 유익감이 있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으로 지켜지느냐 사실 공산역 하느냐는 것이 이번 3월 9일 대선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러 왔습니다. 제 얘기보다도 실제 일어나온 사건을 영상을 몇 개 연결해서 드리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같이 공감하면서 영상의 내용을 나눌으면 합니다. 영상 좀 먼저 들어주세요. 영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뛰었더만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날 망한다고 정신병으로 입원시켰다면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1200명 이재명 지지원이 인간들아 나한테 와라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요. 너희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이 주사파들아 못된 인간들아.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첫째로. 나는 뛰어넘고 싶어요. 이겨야 돼요. 달려갑시다. 안 무서워요. 싸우다 내가 죽어불곤 하더라도 이 나라만 삶을 쓰겠어. 진짜로. 여러분 정말 정신차려야 돼요.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을 줄 알아요? 남도당 총재가? 김일성이가 옷 홀랑 벗겨놓고 세파타한테 물려죽여 버렸어요. 그런 악독한 인간이 김일성이고. 김정인은 지금 고모부터 죽여불고. 아이고 졸았다고. 아니 나이 뭐 조거든요. 졸았다고 죽여붙더라고. 그런 인간들하고. 왜 그런 인간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목사들이 지금 전부가. 다 죽겠구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향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입니다. 연대사업국장이라는 것은 통일전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대협 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의장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자리입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게 야당 정치인들 김대중, 김영삼 씨 만나고 제가 김대중 씨를 1대1로 만난 게 수분이 넘습니다. 김대중 씨의 동교동 집에 들어가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한 시간, 두 시간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석유호텔에서도 만나고요.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김대중 씨는 저를 만날 때 당시에 북한의 지도부가, 대남사업 지도부가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주사파들의 지도부였습니다. 그 지도부가 당시에, 그러니까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혁명론과, 혁명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혁명의 전술과 구호까지 전부 질행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팀이 있었습니다. 다섯 개 팀이 24시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현하려고 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씨가 스무 번 만났는데, 김대중 씨 저보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 한민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한민전의 지령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민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절반만 나갑시다. 이게 저와 김대중이 마주 앉아서 했던 많은 대화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단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북한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월간조선의 이야기를 분명히 대담으로 기사하고 했습니다. 한 번도 김대중 씨 측에서 저에게 항의한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억 불 정도가 간 걸로 압니다. 북한에. 그 돈이 우리에게 핵폭탄으로 나고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향한 사람이었고, 그는 대한민국의 적군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김일성 사상을 배웠습니다. 김일성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수령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사상적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령 덕분에 나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아마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이 내용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자유, 자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채택한, 그리고 공산주의가 채택한 전체주의형 민주주의, 인류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라고 얘기하면 그래, 어떤 민주대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야 공산주의자들 그 가면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사파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 바로 전 단계가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부입니다. 말이 용어는 어렵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부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파쇼체제 개혁입니다. 파쇼체제란 주사파들이나 공산주의자의 용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보수 반동 정치인과 보수 반동 관료들, 그리고 보수 반동 재벌들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맨 처음 뭐 했습니까? 적폐청산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다른 말로, 북한의 혁명론 말로 다시 번역하면 파쇼 정치체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 2명 후속시켰고, 고위관료 150명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단체들 아주 피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재벌, 이재용, 롯데 모든 재벌들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이게 북한의 혁명론을 따르는 결정적 진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음으로 이들의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그게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 있어도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해도 이제는 감옥에서, 군대에서 해도 감옥 안 갑니다. 그리고 촛불 때 사회주의가 형 답이다라고 애들 고등학교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군대 내 마지막 남아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군기무사입니다. 그거 문재인 정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검찰, 경찰, 지금 전부 보안경찰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정원은 지금 보안수사권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경찰로 가 있습니다. 누구 죽으라고? 저는 문재인 정부께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만 이롭게 했던 정부입니다. 이제 이번이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왜 체제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만일 문재인 이익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주사파에 있던 사람으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 저들의 선동이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계는 뭐냐? 회계입니다. 누가 저분이 대통령 앞으로 될까 안 될까? 그건 우리 하나님에서는 넘어가지.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조정특변에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가 당을 만들어갖고 야당 분열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윤석열이 환경이 아니에요. 총권만 거쳐야 돼요. 만일 야권 분열하면 큰일 나요. 안철수 씨요. 당시 훌륭한 사람이지만 상황판다 잘했어요. 분열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아무 끈들 말 들어서 그래요. 이번에 된단 말 듣지 마세요. 여론은 아니예요. 여론에 따르지 마세요. 여론은 형편없어요. 절대 생각하세요. 여당 하나에 야당 둘인데 백패죠. 현재는 공산정권을 막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황교안 씨하고 장로 대화해본 적 없어요. 이런 얘기. 왜요. 저 하나님의 정의예요. 저는 정치적은 아니예요. 내가 정치적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충 내보납니까. 중요한 것은 4.15 부정서 규명하지 않고 누가 대충이 된들 또 부정서 규명하지 않고 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개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야당 당수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알잖아요. 얼마나 윤석열 씨 힘들까. 안쓰러워요.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문제는 공산정권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정권 막고 나면 어느 때도 대통령이 시킬 수가 안 시킬 수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 되는 것이 뭔가 천체 하나 돼가지고 이 나라 깨우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만 죽어요. 2년 전에 김승규 장론하고 김문수 의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공산정권 90% 됐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터댔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도지사 또 장관 국정원장 한 사람이 우리 훨씬 알잖아요. 지금 주민자치법은 그대로 공산법이에요. 이재명 씨가 차별금지법 통과 안 하겠다고 했죠. 거짓말 평등법 1만 갖고 내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속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에 일어나면 이깁니다. 하나도 이깁니다. 기독교에 좌파 목사들 그래 이재명 지지한다면 아니 좌파는 공산주의 이재명 공산주의인데 아니 공산주의는 유문론주의고 그런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산주의를 지지한 목사가 목사입니까? 옷을 벗어야지요. 그런 경우도 나오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함께 안 했어요. 전에 여기서 저 같은 자 이렇게 호소할 기회를 준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가슴을 토하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광주 3분의 1이 남았고 3분의 2가 나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4분의 1이 나와요. 4분의 3이 없어진 텅텅이 내배당에서 1,500세 개배당에서 1,500세 개배당에서 제가 호소하고 있어요. 이번에 광주 피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가 깨지더라도 공산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무서우지 마세요.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드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죽을라 갈 때 못받게 죽을 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내 목숨 걸고 가지 않습니까? 다시 물멧돌 가지고 골라 앞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지팡이 들고 바로 모세가 바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현장에 하나 옆에 물멧돌 가지고 나온 장소고 바로 다니엘의 사적은 장소 생각하시고 두려우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 건지지 사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모두가 사랑하라 되면 최후에는 이 나라를 자유태민국으로 통일을 자유태민국으로 안답게 역사하시고 세계의 복음을 이룬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 여의도에서 만난 이낙연 지지판은 이재명 지지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말은 납득 불가하다.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판에 납득할 수가 없다는 같은 민주당 내에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사파라는 겁니다. 좌파가 아니고 주사파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김민성 사장에 물든 사람이란다면 그래서 납득 불가 이해 불가 짓다 보겠다. 입에 거품 나올 정도로 비판하고 또 비판했다. 속이 안 풀린 모양이었다라며 마치 과거 민주화 투쟁 당시 민주당원들이 전두환 신군 정부의 민정당을 비판한 것보다 독독한 비판을 가했다. 이낙연 지지판은 주사파 플러스 조폭파 플러스 대중동 부패바 플러스 성폭행파 플러스 가정폭력파 플러스 열리우리당 잔당파들로 얼룩진 잡탕이 전부였다고 이렇게 이낙연 대입시자들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게 기록업원 이게 디지털타임스 2021년 10월 17일 날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문건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장성민이나 이런 분들 가장 장기표 이런 분들이 민주당 훌륭한 인사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슴치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재명 씨가 이렇게 대입군 후보가 됐을까 생각하세요. 현재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날도 어떻게 민주당 경선 그날 이재명 씨 혼자 청와대 불러가고 약속해 주고 밀어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줘야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직 대통령이 주사파라고 다 얘기하고 본인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취재해서 이재명 씨는 후계로 삼게 되는 것이고 구해 대장동 사건 엄청난 비리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수사에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해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리고 형수요가고 형님을 정신병에 입원시켜서 죽기게 되면 안 되고 그 외에 정신병에 입원한 사람이 많은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신병에 입원하고 형님을 죽이고 형수요가고 대장동 사건 비리오고 이것만 가여도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더 뿌러서 중요한 것은 주사파는 공산화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고 뿌리채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버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공산화 시킬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야당이 분열되어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 못하고 적과해야 된다면 탐식하고 가슴 치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화 소금 비정확인 뭐야 뭐야 온 거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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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내려라 야 나도 With this Capitol? 죽을래. 먹대izing. 관찰과 와이완 Watson. 이렇게 uma 입장이제이. 악기가 industry're less up. introduce yourself to the police dirty. 이거는 진짜 고장! 나 구속시켜 이거. 어, 짱니. 특이한 감정. 나 구속시켜~! 그래 잘랐어! 왜 안 놔, 일로 사isha! 야 이 분을 복잡했다고 했는데! 저기, 벌써 구름이야! 어! 저 이제ека! 이 분의 말이야! 비켜! 경찰은 그래! 법 탈났다! 이건 재판주안인데 그래서 우리 재판 개판 받으러 그래서 재판 개판 받으러 이 서민들은 애마라 생각 안하고 서민의 합의라고 불법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반아! 항공사진 조작했다는 자백을 하는 게 말이 돼!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양반아!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음악 틀룩 시키기 하면서 뭘 하다는 거야! 폭력으로 날아가다 억압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폭력으로 억압을 하고 법장에서 보도록 해 누가 폭력으로 폭력으로 억압을 하고 싸웨내 가지고 말이야 누가 변호했을 게 아니고 어디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 범죄 행위를 하니? 범죄 행위를 하니? 이게 범죄 행위야! 폭력을 하는 게! 언제 폭력을 했습니까? 언제 폭력을 했습니까? 폭력을 했습니까? 폭력을 했으니까 이걸 책임이 해놓으라니까 폭력을 했으면 되냐고! 범죄 행위를 했으면 좋겠구나 집어넣고! 그래! 재판이 잘났다는데! 나 집어넣어! 나 집어넣어! 그러면 협상을 해주시든가 그러니까 오늘 행사 장소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워낙 안해 주시니까 6조이라도 3조 아헤이 우리 집어넣어 다가주고 거기서 일하는 게 있어? 현수 없이 알아보셨어! 아니 경찰부로 사부표를 했다! 일단 체포해! 현행범죄니까! 누가 현명이 되어야지! 너 아까 폭행한 사람들 다 잡아! 직원들을 잡아! 아까 폭행한 사람들 다 잡으라고 갈래! 제가 공전지갑을 찾습니다! 주우신 분께서는 지금 중앙무대역 방송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어디 목사님 요즘에 광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광주 분위기보다도 오늘 영상을 먼저 네. 영상은 이제 다 봤으니까 맞는데 좀 설명해야 하는 충격 아닙니까? 마지막 설명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주민 피눈물고 짓밟아버리고 저런 악도관 인간 아닙니까? 서민들 판사촌에 쫓겨나면서 울고 불고 내 총 대장주의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악도관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이 대통령 나오게 하는 민주당원들여! 정답을 해결하세요! 인간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악도관자예요! 허무 모르겠습니까? 현장 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장동 총 지우고 있구만! 김일성 이만! 총 지우고 있어! 인간도 아니야! 저 섬에 피눈물 빨아먹고 짓밟은 대장동! 현장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먹대가 가득 터져서 나왔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욕할 거예요! 민주당원들여! 이 나라 공사를 시키겠습니까? 저 인간 악도관 인간인데 인간입니까? 저거 쓰레기지! 이 지민이 악한 놈아! 나쁜 놈아! 니가 자살을 뒤져야 되는 놈아! 왜 사람 죽이냐! 나는 못 견뎌요! 왜 자유 대한민국을 팔아먹어! 폼을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여!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나호에 듭니까? 이것만 온 국민이 아닌다면 절대로 이 지민을 찍은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치 내가 뭘 이래서 뭘 얻어먹겠습니까? 아니 목사로서 바른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여! 현장을 촬영해 다 봤습니다! 대장놈 상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 현장 지휘구만 약한 놈 나쁜 놈 이재명 이 사기꾸나! 도덕놈아! 답변해! 나는 언론 법을 할 줄 몰라요! 욕할 수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낯선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중씨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민은 북한 지령 받았다고 이동훈 교수가 확실히 저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왜 지금 국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지! 한민의 지정거 나온거 반보만 갑시다! 동지! 동지가 뭡니까? 주사파 동지! 그래서 주사파가 당황하여서 전부 청와대 결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선거지면 다 감옥가요! 주사파 당신들 다 죽어요!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열나서 왔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여요!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내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똑똑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순교를 하더라도 이걸 지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툼 나옵니까? 민주당원들! 수준이 당신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준이 그런 정도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다! 불이 와 타보고 돈을 먹었고 같이 돈은 아닙니까? 그것이 교수는 아니 뭡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 죽고 이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론이 몇 프로 몇 프로? 뭐든 뭐 언론은 그대로 은폐시키고 여론은 어쩌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까?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리고 공산화가 쉽게 될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김대중씨 탁월한 머리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정권 북한만을 위해서 10조! 10억 달러 갖다 주고 원자법을 갖고 왔고 김대중을 우상하는 철로 할 사람들 우리가 부끄럽게 알게 됩니다! 그 분이 치사하는 게 아닙니다! 도청을 뺏다 같이 고향에다 옮기고 RF 갖고 오게 만들고 야배우 그때 정치인도 사실은 진짜 이기택시 사회차 이용해 먹고 붙었다가 뛰었다가 얼마나 웃겠어요! 김대중씨 민주당원들 나는 나를 보세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로서 당연히 외치고 외치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환경에서 이러기 때문에 교인들 다 떠났습니다! 내가 교회 몇 명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외치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번 선거 이길 줄 알아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폭등하고 있어요! 이제만 완전히 폭등하고 있고 뭐 티비티드만 하더라도 실력억화하고 쩔쩔 매고 철기나 내쫓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더만 벌벌 떨더만 그런 사람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여론이 몇 프로? 내가 볼 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여론조작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만일에 여론이 30%고 사실 10% 차이 난다면 우리 국민들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오늘 이 티비 본다면 나는 분명히 내일부터 곤두박질을 찍고 봅니다! 저는 선거운동 아닙니다! 이 나라 공산주의 막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 죽이는 거죠! 북한을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군무 중 나라 저 철자마의 나라 눈을 보고 있으면서 그걸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주사파 사상은 사탄의 사상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열나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고분고분히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나 내 가슴을 토합니다! 왜? 많은 소리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권장관이 많습니까? 생각이 많습니까? 웬만한 말을 바꾸겠습니까? 대장소한 거 봤잖아요! 이동훈 교수가 분명히 김희성 사상 그들과 알고 있다고 김희성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주의 사상 이 상황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신천지 같은 사교예요! 사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야! 집에 불이 나면 내 새끼를 놔두고 김희성 사진 갖고 뛰어난다고 아십니까? 김희성 사진 타지면 안 되니까 김희성 사진을 갖고 뛰어나와야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리고 또 김희성 사진 거기다 떨어져갖고 액자가 깨졌다고 감옥과하고 지난번에 저 평창올림픽 때 김희성 사진에 비맞였다고 울고 날리고 잘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혁명동기예요! 혁명동기 예배드린다고 나는 왜 이랜가 이 정권이 유독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독이 백화점이나 모든 확진은 전체를 그렇게 백화점에 놔두고 교회만 2m 뛰어라! 1만 명 모인게 10명 모여 20명 모여라! 그대로 해갖고 교회다! 패스에 교회 죽이려고 이 수사바 정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만 핍박 안 했더라면 나 이렇게 안 났습니다! 나는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라 신앙 지키고 사람이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영생이 있습니까? 꼭 김미성 사상 십계명도 우리 십계명은 꼭 그 자리에 김희성만 넣어가지고 그 우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요 그래서 자식이 고발해서 부모가 끌려가고 죽을 때 무슨 얘긴가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오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여섯째 가리지 말라 일곱째 가리지 말라 살인 가리지 말라 더 중요한 부모 공경인데 부모를 고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는 인류 천륜을 멸시한 인간의 기본적인 최고의 사랑에 피를 주고 살려주는 가족이 파괴된 것이 되겠으면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된 건데 가족에서 서로 감시 체제하고 온 것이 그 인간이 되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자네의 사랑이 없는 김미성도 사랑해야 된 것이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도 천륜을 무시한 압독한 그런 살인 정권을 이 주사바들여 따른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만 명 간첩이 있고 다 장악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사회가 각각증이 공사 다 됐습니다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수천 개 법이 다 바꿔져 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다시 바꿔질 때 아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하고 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좀 알고 생각한 사람이 야권 분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야권 분열해도 분명히 하나님 역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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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 하면 새로운 영생의 길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광주에서 목회자가 300명이 윤석열 서울에 와서 시선호하고 윤석열 만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100명 이상 민주당원들이 탈단히 윤석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을 처음부터 조사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사 통계로는 훨씬 더 많은 우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광교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깨닫고 있고 한번 생각하세요. 다 보면 알고 생각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세는 분명히 이깁니다. 이긴데 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호소합니다. 야 난 우리 보통 목회장 그래요. 정치 얘기하려고 해요. 신앙이다. 그런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투과하고 죽이려는 정치 얘기입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신앙 얘기 아닙니까? 저들이 그러면 김일세가 영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악독한 그런데 지금 그걸 따르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 지지원 1170의 목사 지옥간일 거라고 내가 얘기해 그것도 고발했는데 아니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내가 사랑으로 말해야지 지옥간에 놔두고 있으면 썩었습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광주의 분위기도 이재명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광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보면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상당수 다수가 지금 이재명 쪽으로 가고 윤석열 지지는 뭐 많이 나오는 데가 뭐 한 20 나오는 데가 있고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가 나는 많이 조작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정서상으로 절대 지금 10% 차이가 아니거든요. 나는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정투표만 안 하면 되는데 사전투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나 나는 성관위한테 호소합니다. 성관위인들도 지금 아니라고 다 일어나고 있고 검찰청, 법원 다 아니라고 일어나고 있는데 한 번 공무원 내가 월급받고 직책이 중요합니까? 이날 공사 안 된 것이 양심선얼로 다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공산주의이냐면 사회주의선이 인정하겠다고 했겠다. 미국은 철수해라. 미국은 정령군이라. 미국은 이게 정령군입니까? 한 번 미국은 와가지고 6.25 전쟁 때 4만 명 이상 죽고 20만 명 이상 부산당하고 그래서 한미도모에서 70년 이상 안 되면 평화를 지켜준 좋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교회를 도와주고 보금화 돼가지고 지금 세대의 선진국가 우리나라가 가령 항상도 모두를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나 저는 미국 갔다 왔지만 오히려 한국이 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로 모든 면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천주 이상 빚을 지면서 무조건 돈 찍어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회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정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주사바들이 대모만 있지 학교에다 공부하는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득주도성장이라고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있을 수 없습니다. 생산에서 무슨 소득주도성 많이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생산에 투자를 해갖고 기업이 잘 되게 만들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인하해 주시니까 외국 기업들이 와갖고 잘 되게 만들고 그래갖고 기업이 잘 되고 만들면 노동자가 많이 고용이 될 건데 아니 무조건 시간당 얼마 해갖고 기업이 뜯어나면 기업들 돈만 가지고 외국 가버리죠.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야. 빨리 물러나 너희들은. 목사가 이런 말에서 근데 내가 짧은 시간을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로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위 젊고 이렇게 망가고 그리고 하나도 뭔 정말 뻔뻔스러워요. 난 광주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난 김대중씨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지금 이건 아니 한민연후에 지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북한 지진 다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행동 보세요. 모든 것이 모든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동질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행동은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야비한 척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김대중씨는 목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전남사람들 내 호소를 들어주세요. 제가 평소에 난 내 나름대로 그래도 광주에서 목회자로서 인정받고 두 명으로 해갖고 40년 만에 수천명 모인 교회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선하게 살았고 목사로 정치개발사는 아닙니다. 광주에서 광주가의 박용호 목사하면 야외에 놓은 사람도 아니고 어디가 선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소심껏 살았고 교회에 부모시킨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알아들더니 더블씨 아니기 때문에 통합체계에서 싸우고 아니 예수님은 그거 있지 불교 그거는 없다 그 핍박도 받았고 나는 교장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지금 문제는 이 정권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서서 얘기해가지고 이 정권을 막자는 겁니다. 만일 이번 선거 부정하거나 여러분 모두가 선거 감시해야 되겠고 선거인단을 또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난번에 180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 부정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부정이 완전히 밝혀졌는데도 그대로 그냥 위암에 멀모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무리 야당 지도자 혼자 나온다게 됩니까? 돈 먹고 썩어있는 가운데서 부정 불폐 가운데서 지금 월남이 공사를 돼가지고 600만 명 다 죽어 700만 명 죽어 보태피 700만 명 피는 그 600만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트공들이에요. 이 주사파들이 베트공들이에요. 절대 저희들은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자유민주의 말씀 본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주가 될 수 있겠는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경에 보고 자유경쟁을 체제해 주면 자기가 창의도 어려우고 자 제가 알기로는 의사나 과학자나 노동자나 월급이 똑같습니다. 자 주사님 생각해보세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그래도 출세하고 박사도 되고 교수 된 거 아닙니까? 교수나 박사나 노동자나 월급이 똑같은데 누가 밤새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중국이 다 망하고 사회주가 망했지 않습니까? 다 망한 거 쓰레기 같은 거 얘 갔다가 근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주사판을 다시 말하자면 김희성 사상이라니까요. 지금은 신으로 섬겨가지고 김희성 시체 보관하는데 수호적으로 투자하고 아니 300만 명을 계산했다는 이 사람을 보니까 3천억이면 1년 옥수숫가를 미울 수 있답니다. 그러면 김희성 시체 보관한 그 돈이었으면 얼마든지 북한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천 몇 개의 교회 무상에 전기 불태주고 거기다 전기 불 써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전기 못 해주고 있으면서 인간 나이 쓰레기 같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지령이 움직이면서 정신빠진 인간들이죠. 왜 그걸 따릅니까? 짐승이 있냐면 짐승이 아니겠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목사들이요. 제발 한마디 좀 하세요. 얘기하세요. 물론 전국은 교체됩니다. 근데 교체된다 하더라도 저들이 무슨 놈으로 또 여러 가지 대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지키겠지만 저는 마지막 저 같은 게 나와서 호소한다고 해서 뭐 판도가 바꿔지고 그건 아니겠지만 난 하나님을 빼 최선당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번 와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똑같은 얘기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우리 박용우 안대옥 교회 목사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데 사실 저는 안철수 양말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지금 마지막에 물론 단일화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줄다리건으로 볼 때 한 번 안타까운 게 지금 여론에 지금 8%가 6% 또 떨어진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물론 다 소견이 있고 뭔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 자원만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기에 그분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욕심부러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헤끗하고 선한 사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을 도운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문재인 다 죽은 사람을 합당해갖고 키워줬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이용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나는 마지막에 저는 그래요. 호소합니다. 여기서 아무 조건 없이 나는 공사람 학교에서 내가 모든 걸 내려오는다고 한마디만 하고 딱 사표내면 안철수는 이 민족의 영웅이 될 겁니다. 개설하지 마세요. 분명히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정치가 경제를 통제합니다. 경제 전문가가 있잖아요. 탈원전을 보세요. 원자력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원전을 해가지고 왜 탈원전을 합니까? 원자력 발전을 없애가지고 누구 좋아하라고요? 북한 좋아하라고 원자력도 못 만들게 하라고 모든 원자력을 파괴시킨 거 아니니까 이 깝깝한 사람들아 원자인은 알고 있어요. 그전에 다 18문점에서 다 김정혜한테 넘겨줬다며 북한 원자력 발전을 만들라고 정부 그런 정도로 이건 간호첩도 아니고 매국노지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수조의 한전에 손해보고 있고 아니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는 정치만 하는 것이 과학은 왜 정치가 과학 위에 있고 정치가 경제 위에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요. 정치는 바로 훌륭한 사람 뽑아갖고 이 사람은 진짜 과학자구나 경제학부가구나 그것을 그 사람한테 적극적적적적 이론가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왜 당신들이 원자력이 열어주고 경제 열어주고 그랬으니까 무식한 인간들아 빨리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나한테 좀 달라들 와 보세요. 한번 생각하세요.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국민이 수준이 높게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왜 잠깐 정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조은일씨 나는 인간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하세요 박근혜씨 지금 당장 윤석열이라 대기 원하죠 물론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이었어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윤석열씨는 행정과 정치가 있어요 그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겠죠 정치가 아니거든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팔 이런 것이 조국이 끝까지 수사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이 끝까지 수사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 때리고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 몸짓이 커졌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뚝심있고 정교하고 진실하고 물론 부정 바뀐다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현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지붕이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은 누구냐 이걸 막고 놔야지요 그 다음에 정치 잘하고 나하고는 나중에 있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막을 사람이 누군가 그래도 뚝심있고 야당이 다 묻혀가고 있고 야당이 국경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개인으로서 뭐 이렇고 저렇고 나와가지고 사실 누가 그러더라 조은지 씨 같은 사람은 박근혜 내놓고 시장에서 구걸하고 있다고 그 치사한 인간들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만일에 분립해가지고 만일에 결국은 이재명 씨 되면 다 죽는 건 아니겠어요 박근혜 씨도 엄청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 나라 아니 일단은 막아야 되잖아 공산적권은 막아야 공산적권이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도 지지 오늘 제가 나는 실렸기 때문에 이동헌 교수님과 다른 분하고 또 대장문사건에 피눈물하는 저 모든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요 여기서 제발 일어나시고 나는 더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좋아서 아닙니다 여기서 이 나라 살리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좋은 나라 이 북한 같은 이 처참한 지옥 같은 나라 막는데 국민 일어나주시고 온 목회 일어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오늘 광주 안디옥 교회의 박영웅 목사님께서 아주 피매치는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광주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이재명은 완전히 사기꾼이고 공사나 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철수도 좀 외국심을 가지고 바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해서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가 바로 서야 교회가 있지 공산화가 되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피를 토하는 호소를 해주시는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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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